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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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네요. 정말 뵙고 싶었는데... 하... 이뻐요. 이뻐요. 화이팅. 힘내세요. 지금 우리 분들밖에 없죠?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짜고 일하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 최선 다했으니까 실수하고 미흡한 부분은 있어도 이해해 주시고 기뻐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일단 최대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들 있죠? 네. 벌써 생각하고 계신 것들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전원 많이 해주시고 제가 잘하겠습니다. 먼 길에서 오셨을 텐데 오늘 1부, 2부 같이 보신 분 손어보죠? 네. 많이 다르네요. 스토리를 좀 바꿨어요. 재밌는데 똑같은 스토리를. 아니 소리가 발음이 안 들릴까 봐. 발음 잘 들려요? 네. 어.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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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말고. 화이팅. 사랑합니다 말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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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화이팅. 제가 제가 안 보는 것 같애도 다 보고 있습니다. 아하핳. 잘 돼요. 오빠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자리 정도 인사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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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채라보고 있습니다. 다 채라보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저는 자세히 보면 얼굴이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봐야 돼요. 물리서 보던가. 그래서 제가 장미에요. 별명이 장그리미남이라고. 자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빨리 장리를 하고 저희가 자리를 옮겨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드리고 좀 물러갈 텐데. 물러가기 전에 사진 한 번 찍고. 찍고. 우리 그 위원진본들 그 휴대폰. 회장님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는지도. 휴대폰으로 좀 찍어가지고. 네. 자. 회장님 폰. 저쪽에서 또 이쪽 찍고 보면 되겠다. 저쪽 찍고. 저쪽 찍고. 이쪽 찍고. 응. 그림만 더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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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랜선 가수 화이팅 지랜선 가수 화이팅 사랑해요 지랜선 가수 화이팅 사랑해요 네 네